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앤판입니다 오늘 할 병맛 공포게임은 GOTS & GLORY 용기와 영광이라는 뜻인데 어 저희들이 알기에는 아마 더 쉽게 설명해드리기엔 3D 해피힐즈라고 하는게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바로 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어... 오피컬 트렉스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이렇게 나눠서 하는게 낫겠지 첫번째부터 야 맵 생각보다 많은데? A DAY AT THE PARK 공원 어쩌구저쩌구 오 이것도 엄청 많네? 그렇다면은 해보도록 하죠 지금 할 수 있는게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레디? 예쓰! 오 야 이것도 나눠... 음... 그래도 해피힐즈의 정석은 이거 아닐까? 그래 따르릉 따르릉 비켜가... 야 잠깐만 야! 자... 아아악! 키를 아무도 안알려줬잖아! 잠깐... 야 일어나봐 제가 키가... 아악! 좋아 좋아 자... 아들... ㅋㅋㅋㅋ 아니 왜 이따구로 하냐구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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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해피 mutta 야 이거 너무 쉬운거 아니야 이거? 뭐야 그냥 여기까지만 가면 되는거야? 너무 쉽네 아 뭐야 넘나 쉬운 것 어 뭐야 또 어디 가야되는건가? 어 뭐야 이게 끝이야? 넥스트트랙 뭐야 저 불만 많게 생긴나 좋지 아 이거 너무 쉽지 이거는 이 정도 따르릉 따르릉 여기 그냥 뭐 그냥 산책하는거 같네 산책 딴딴딴딴 잠깐만 소리좀 키울게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아들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구 그치? 짜압 어 어 허허허허허허 아들 으쩍 으쩍 자 이쪽에서 뭐야 꼭 길을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게임이네 자 이쪽으로 물에 떨어지면 익사하지 않을까? 이게임 익사기능도 있을거 같은데 이거 못누르면 더 빨리 달릴 수 있는건가? 뭐야 저거? 뭐야 누구 총쐬냐? 아! 야 마취총쏘는데? 아들 맞았니? 자 무빙무빙 와리가리 타줘야되죠 이런건 좋아좋아좋아 오오오오니 뭐야잠깐만 쟤 왜 죽었지 쟤? 이 사람 왜 죽었죠? 나 아무 짓도 안했는데? 쟤가자 미안해요 사과는 해야지 그래도 요호오오 오 오오오 야 이오호우 롤롤롤롤롤 헬르 흐흐! 좋아 자 넥스트 드랙! 뭐 이정도 속도면이걸 다 깨겠는데 이러다가? 뭐야, 북음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난이도가 생겼겠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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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괜찮니?? 아쉽게도 내가 북피 면적이 더 커! 아들보다! 내가 더 많이 맞은 것 같애 뭐야 이건! 야! 이런건! 이건 뭐야! 아악! 괜찮아 나이스! 부활했다 자, 이쪽으로 좋아 되서 10군 10군 자, 아직까지는 할만해 야! 방금 저거 함정이었어 봤어요? 저거 맞았으면 죽었.. 뭐야, 뭐가 이렇게 날라오는거야 아니, 이거 뭐.. 이거 함정같은거 뭐지? 진짜 어휴, 이거 너무 잔인해 자, 넥스트 스트레이 약간 염소 시뮬레이션도 약간 좀, 어 야, 이건 뭐냐 제발 저.. 아이, 가면같이.. 야야야야 약간 소우같은.. 소우.. 아악! 이빨... 아! 아..하! 오케이 아뇨... 내가 너... pod 흐 해 허 흐 아니, 이런 공원을 왜 만든거야? 어디서 만든거야? 정부에서 만들었나? 아악! 어! 다행이야. 짤리진 않았어 오케잉 어 옛날에 이거 대통령키우기 같았다 대통령키우기 armour 잠깐만 어떻게 지나갈 수 있지? 빠르게 가면 될 것 같은데 왼쪽, 왼쪽에서 오른쪽 느낌으로 여기서, 이렇게! 하하! 맞습니까? 으홍요홍냐항니향 어어! 아들, 아들 아들아, 야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아들아, 어, 아빠도 슬프지만 그래도 일단 깨야 되지 않겠니? 아빠도 많이 슬프단다 아유, 게임이 되게 잔인하다 어우, 너무 잔인하다 놀랬어, 너무 잔인해가지고 넥스트트랙 아들 어디갔대? 아, 드디어 캐릭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뚠딴뚠딴뚠딴 딘딴뚠딴뚠딴 뭐야? 뭐야 이거? 뭐가 이렇게 굴러다니냐? 자, 이런거에 쫄 내가 아니야 자, 이런거에 쫄 내가 아니야 아, 이거 너무 빠르다 이거는 어우, 얘는 너무 빠른데 어우,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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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꼈는데? 어우, 야, 이거 좀 빼줘라 어우, 고맙다 아, 미안해, 미안해, 야, 여기 좁은데 있어, 그니까 아, 괜찮아 아, 너무 빨리 갔잖아, 씨 어우, 너무 빠른데 이거 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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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팔 하나가 없지만 괜찮아, 하필 왼팔이 잘렸네 괜찮아 자, 넥스트 어, 이번엔 아빠네요 아빠와 아들 가자 뚠딴뚠뚠뚠 아들,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야, 무슨 500미터나 가야돼 태어나서 500미터를 가본적이 없다 이러니까 아빠가 말랐 아, 아들아? 아들아, 우리의 미래는 어두워 아, 아니다, 아니다 자, 이거 뭐가 이렇게 날라오냐 잠깐 뭐야, 이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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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괜찮아, 괜찮아 아들, 아빠 믿지? 아빠만 믿어, 아빠 아들? 아들아아아아아아아아악 괜찮아 우리 아들은 그렇게 허약하지 않아 우리 아들도 다 컸다고 야, 넌 뭐야, 괜찮아? 너 누구 아들이니, 너는? 야, 어디까지 가는거야? 다 깼는데 오케이 아, 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이런거, 이렇게 이런거는 기동성이 좋은 이런걸로 해야됩니다 하아아아아아앗 짜샤앗 들어가서 아니, 차타고 지붕 올라가도 되는거야? 근데? 아아앗 어어앗 헉 죽은자의 소생? 하하 자, 이쪽으로 좋아좋아 아! 야, 뭐가 나 이렇게 쏘냐, 자꾸? 아! 아, 기분이 되게 나쁘네 야, 이거 죽어? 아, 폭탄이었구나 아, 지뢰구나 아, 지뢰구나 이 밑에 있는게 지뢰였어 아아 자, 까즈꺼 피하면 되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앗 짜앗 좋았어 아, 지뢰 아, 지뢰 아, 좋아 살았어, 살았어 아, 진짜 난 바본가봐 아, 이것도 죽어 굳이 빠르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애 아, 나이사아아아 나이사 나이사, 나이사 나이사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베리 굿 잡 넥스트 레벨 야, 이거 진짜 어렵겠다 이거 그냥 봐도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 가능한 거야, 이거? 야, 이거 운전면허 볼 때 보다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 야, 이거 무슨 이런 자, 미리, 미리 꺾고야돼 미리 꺾, 미리, 미리 자, 아들아 미안해, 아들아 미안해 아들아 미안해, 아빠가 아빠가 힘낼게 따압! 아앗! 가C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우린 괜찮아, 우린 괜찮아 자아,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기억해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가는거야 아랏 빠앗 야 죽어 이게 아이 진짜 아이 왜 시작하자고자고자서 자자자 간다간다간다간다 자 여기서 와리 가리 와리 오케이 좋아좋아 좋지 좋아 좋아 아들아 좋지 않았어 난 좋은 줌 알았는데 좋아좋아 저기까지만 가면 돼 아들의 죽음을 헛되야 할 수는 없어 제구 스피드 간다아아아악 허락 야야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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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비켜 나이스하아 비록 죽었지만 야 아들은 뭐 계속 죽어 자 넥스트 레벨 준비됐스 야 이번 맨 뭐냐 좀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헐렝 응 와 동태 시력 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어어 흫 어어 다시이 가운데로 아아 나 진짜 이게 아닌데 제발 가운데로 제발 가운데로 아아 이게 굳이 이렇게 빨리 가야되는건가? 시속이 점점 오르나? 아 점점 중척되는구나 속도가 됐다 됐다 나이스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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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에에에에에에이 진짜 미치겠네 진짜 속도를 너무 빨리 갈려고 하지 말자 그래 앞에 버튼을 누르지 말고 너무 빨라가지고 이게 부딪치는데 약간 좀 천천히 가볼까? 봐봐 여기서 약간 속도를 줄여서 그래 이정도 속도로 그래 이거야 그래 이거였어 그 다음 여기서 꺾어서 어떻게 된거야? 나 왜 죽었냐? 아이 조금 어렵구만 많이 어렵진 않아 할만해 할만해 어 너무 빠른데? 첫번째 거 씹자 첫번째 거 씹고 두번째부터 퉁 퉁 퉁 퉁 퉁 잠시만 뭔가 달라졌어 기분타신가? 야 아들 어디갔냐? 뭔가 달라졌더니 헤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잔인했는데 그래도 재밌게 했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뿅